오늘 춤 수업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리 쿠킹 클래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더 히 바이거너. 더 히는 요거트고 바이거너는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다 모여있습니다. 다 무용지들. 근데 밥도 지금 같이 하거든요 항상. 근데 밥과shot자입니다. 절대 밥은 식지 않지만 건강하려는 궁금해요. 그건 밥이 요런 거예요. 무용지들은 몇 가지를 먹었어요. 그런 증거가 많이 늘어서 아침대가 있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의care 시간은 닭을 드시고 오면 먹어집니다. 네. 허허허허 자, 또 다른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잭프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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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 사거리 응 오 춤도 엄청 잘 추고 요리도 엄청 잘하고 오 오빠 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 지금 자기 설거지 시작한다고 오래요 여기는 남자 무용수들이 같이 다 같이 살고 있고 같이 춤도 추고 같이 먹고 같이 요리하고 같이 이렇게 다 청소도 하고 브루스셔 뻐럼뻐럴 하고 스승 제자가 같이 전수받는 그런 제도 시스템이에요 뭐하러 가야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국에 왔었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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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부모님 아름다워 오마이갓 오마이갓 코로나 하고 싶어 다운이갓 두날 두날 남자애들아 아주 장난을 아주 배가나 너께 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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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주의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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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잘 쥐 벌라일라 이따 꺼내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추랑 설탕 2개, 설탕 1개, 지라, 롱카, 파우더 지라, 롱카, 파우더를 넣어둬? 네, 알아요. 지라와 롱카 지라와 롱카고 그라인딩 거리로 가야지 그라인딩 거리로 가야지 지라, 지라예요, 큐민 큐민이나 일단? 지민 말린 고추 이 두 개를 같이 기름에 볶아서 치킨 다음에 그라인딩을 해서 가루로 만든 겁니다 미쌀기를 볶아줍니다 미쌀기를 볶아줄래요? 네, 이렇게 볶아줄래요 네, 이렇게 볶아줄래요 네, 이렇게 볶아줄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아까워요 기름에다가 바로 바지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볶아줄래요 이렇게 볶아줄래요 이렇게 볶아줄래요 이렇게 볶아줄래요 네, 이렇게 볶아줄래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다 해서 다 놨고요. 반쪽부터 놔. 이렇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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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팡 무순가 빠져라 다 스멜다 보후보후라 보후보후보후보후보 에이 거쳐 왜 에이 틀어 킬라 바랄다 이건엘 사람께 거래 이 거쳐지 아무로 묵파라든지 어 떨리보라 서브디나 또리기 가여보 야 이따 보라 보리자 있지 보라 보리자 있지 나이 보리네 어디 가야 돼 카 라 insider 우라 타자 하지만 으음 이거 말할래 배씨 내 옷 갈파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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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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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아 아참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이쪽에 비가 오니까 밑으로 왔네요 괜찮죠? 이제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